크리샤 찍어준다. 웃어. 웃어보래. 하나, 둘, 셋. 아 웃어줘 빨리. 여러분 지금 흥철이 형이랑 저랑의 어떤 뭔가 뭔가 달라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. 그 이유는 저는 쌩얼, 메이크업. 아직 메이크업을 안 지웠고 저는 지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전 지워도 안 지워도 안 지워도. 쌩얼이 똑같아요. 그냥 잘생겼다고요. 알겠어요. 잘생긴. 호시아 이번에 나 리즈가 리즈라고 했단 말이야. 잘생기면 어떡하라고. 겸손하라고. 겸손할 필요 없어. 잘생긴 거. 잘생긴 거 어떡해.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플레디스에 감사하고. 몇 시지? 몇 시지? 몇 시지? 몇 시지? 몇 시지? 왜 그래. 쿱스야 이거 보면 민규 볼 거였죠. 난 캐럿 씹. 아악! 시켜서 하는 거예요? 캐럿 씹 시켜서 한 거야, 나는. 민규야 이제 끄면 쿱스 안 꼬집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, 호시아입니다. 다아악! 모자 찾으러 연습필이 왔어요. 저기로 갈게요. 목구질웠어요. 아악! 아악! 아리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